북한이 최근 들어 우리에 대한 비난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가 좀처럼 진전이 없자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돌파구 마련에 나선 청와대는 남북 제재라도 우선 완화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탈북 여종업원들이 송환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남측의 민생 파탄이 심각하다. 북한 노동신문에 어제 실린 내용입니다. 연이은 이런 비난은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경제 협력조차 속도가 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표시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제재의 발목이 잡혀 있고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한 얘기도 결국 북한의 불만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남북 간 제재를 우선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중재 역할을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SBS 정윤미입니다. 전환